어젯밤 11시 10분쯤 영도구 신선동 64살 김 모 씨의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주택에 있던 김 씨 등 3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방 일부와 침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모기 살충제를 뿌린 뒤 전기 모기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침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